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사회로 총선 부정선과 관련해서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는 민경욱 의원 지금 민경욱 의원 주변에는 가세현과 이봉규TV, 바실리아 그리고 공병호TV 등 일부 유튜버가 도와주고 있을 뿐 미래통합당 당 내에서는 거의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5월 21일 오후 8시 57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맞서서 많은 증거를 수집해오신 서향기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시간 현재 10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투표지 6매 절치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 목사님은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녀 투표용지를 개표장에 메고 가서 봉인을 풀고 그 상태로 방치해 개표장에 표하 섞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범죄행위를 저지른 선관위 직원들은 놔두고 부정선거를 고발하려 한 여성 성직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제가 내일 국회에서 정검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출동해 필요한 진술을 할 테니 검찰은 여성 성직자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을 지금 당장 멈춰주길 바랍니다. 서 목사님도 부정선거를 막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실정범을 어긴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익제보자는 나라에 이익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탄압하는 나라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